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과가 산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나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군대가 보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구리나 숲이나 바위티미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릭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각과 길르아치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러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지졌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헬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길갈러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용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예배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기쁨과 능력과 감동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테니까 제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창세기 말씀을 중단하고서라도 이 예배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저의 의도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배에 전적으로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번 소홀히 다루었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설마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웃어 남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의 왕조가 단명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저자신 성령님께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행위인지를 성경을 읽는 독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을 확신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 왕으로 사울을 낙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시 3회에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언제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요? 사울이 한 예배 초소에서 나온 예배자 무리를 만남으로 성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거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초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 한 지역 고지대에 하나님의 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특정한 무리들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예배 통화에서 그들은 아마도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은혜를 또 감동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초소에서 나오면서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오늘날을 치면 기타 같은 거, 탬버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치면서 춤추고 소리 지르고 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울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울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울도 예배를 드리고 나온 그 예배자들처럼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며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신 성경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영향력이에요 예배는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인적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휘어 갚는 그런 은혜가 예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속에 깊은 감동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을 사울이 접하는 순간 사울에게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하나님을 찬미했겠죠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요 사울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변화는 뭐냐면 사울의 내면적 변화인데 사울이 겸손 그리고 온유의 마음을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제목 될 사람을 사무엘로 하여금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을 나오게 했고 그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찍어놓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게 하셨어요 사람들마다 다 왕제를 찾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한번 과시해 보고 싶어서라도 기쁘게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울은요 우리 짐작 사이에 숨어버려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갖지 못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반대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빈정되고 업신 여기는 그런 사람들 반응 앞에서도요 사울은 못 들은 척 할 정도의 겸손의 포용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는 영향력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갈망하는데 예배를 떠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절대로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이런 의로운 행위에 대한 열정을 사울이 소유하게 됩니다 3회 1장 11장에 보면 암몬왕 아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도발을 감행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사울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을 허락하세요 3회 1장 11장 6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카리스마를 뜻하는 거예요 용기와 확신을 바탕으로 하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울은 그의 마음 속에 열정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업신 여기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들의 이 멸시와 모욕적인 말을 듣고만 읽을 수 있겠는가 그의 마음 속에 막 열정이 샘솟듯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천하에 드러내자 그런데요 그 열정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33만 명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30만 명이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에서 30만 명이 내가 전투에 참여하겠다 스스로 자원하여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33만 명이 순식간에 모였고 그리고 이 33만 명은 사울의 지휘 아래서 안문과의 전투를 벌이면서 안문을 초점 박살내버립니다 굉장하죠? 이 리더십을 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사울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취임하는 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가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이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예배를 드림으로 사울의 킹쉽이 시작돼요 사울은 예배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허락까지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그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어느새 자신의 지위가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배는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신령한 은총과 기쁨을 제공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감동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원동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잘 나오신 거예요 예배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저는 이제 이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앞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3회 1상 13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챕터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 두 해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30의 왕이 되었고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사울이 40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차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일까? 우리가 읽은 세 번역은 사울이 통치한 기간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그리고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차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여전히 예배의 모습을 아름답게 갖추고 있을까라는 이 질문, 이 퀘스션을 우리들이 이제 갖는 것인데 그 속에 사울은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한 2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사울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정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3천명의 기동 타격대로 정비해가지고 2천명은 자신의 휘하에 두고 자신의 지위를 받도록 했고 나머지 천명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의 지위를 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의 주적, 그 메인 에너미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군의 거점 지역이었던 개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불시에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에 붕괴한 블레셋이 전면전을 개시한 거예요 3.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거는 오늘날로 치자면 탱크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갑차 부대, 3만 대의 장갑차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6천이나 되어지는 기마 부대가 뒤를 이었고 그 뒤에 보병의 숫자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들이 결집되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시도하기 위한 그런 작전에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블레셋의 전투 개시의 모습을 감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숨고 싸움을 해봤자 이게 패배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왕이었던 사울은 그러므로 마음이 초조했겠죠 그러면 이 전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전투는 초전 박살내는 전술이 아니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 박살 작전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에 나서기에 앞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붙고 전투에 나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옆에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은 7일 정도 기다리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압박감에 시달렸던 사울은 빨리 예배를 드리고 전투에 나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 예배를 짐내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1회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도 유효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울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려 했지만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동착했다라는 거예요 세워놓은 속전속결의 전술의 의미가 퇴색해버리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군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병력 이탈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왕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리더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자신이 직접 그 예배를 짐내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사무엘상 13장 11자 상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꾸지졌다 이거 참 섭섭한 반응이잖아요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일까요? 아마 사울은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11절 하반절로 12절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불레새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불레새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 자체를 내가 무시하고자 함이 아닌 것 제사장님 아시죠?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얘기하는 세 가지 논리적인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백성들이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병력 이탈자들이 생기고 있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제사장님이 약속한 날에 오시지 않았기에 이러다가는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한 채 우리가 패배할까 두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레새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예배를 짐 내 한 것이니 양해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충분히 제사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그런데 사무엘은요 섭하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꾸지셨어요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어요 그런데 본문을 녹상하며 제가 느끼는 내용은 사무엘은 그 예배 자체를 탓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사무엘이 이렇게 차가운 행동을 벌였을까? 그것은 예배에 대한 정성을 탓한 것 같아요 화목제물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짐 내 하에 예배가 들어져야 되는 토인데 압박감에 쫓긴 사울은 형식은 갖추었지만 핵심인 정성, 그 정신이 빠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사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논리를 예배 앞에 전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복사님, 하나님 내가 예배를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라도 드릴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이 기회는 이번에 놓치면 영영 돌아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배 빠지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말이에요 예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제가 예배를 드릴 경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타당한 말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 그건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인데 예배 먼저가 타당하냐 예배들일 날은 머리털 만큼 많이 있지만 이런 상황은 이거는 지나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 해명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상반절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이야 참 사무엘 냉정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사장 없는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와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정말 냉정하네 왜 이토록 강경한 어조로 꾸짖는가 저도요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피력하시는 거예요 뭔 줄 아십니까? 사울아 네가 왕이 될 때는 예배의 특심한 마음을 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예배의 우선순위에 대한 마음이 허물어져 버렸구나 사울아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울아 너 아니 내가 너를 왕으로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예배자로 먼저 불렀다 사울아 과거를 돌이켜보아라 네가 왕이 되기 전에 나의 영이 성령이 너에게 예배의 특심한 마음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예배자로 섰더니 너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느냐 예배 우선순위예요 사울은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자 이 프라이머리 포지션보다 왕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허물어진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내리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왕권을 가진 왕이 되기 전에 예배자로 세우신 거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에 사울이 더 큰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 그 명령은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한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울은 예배자가 되는 것보다 왕권을 행사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배자의 관심이 뭡니까? 예배자의 관심은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기 전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울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자기에게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앞뒤 문맥을 통하여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마음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왕권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위치를 상실하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예배자의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 내리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의 위치를 사울이 소울이 여기니까 사무엘은 말미에 다운 것 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당신은 그 예배자의 지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소울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을 훗날 대신한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다윗에 대해 연구해 보면요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예배에 특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예배자의 위치보다 예배자의 위치보다 왕권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있을 가장 소중한 위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피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0편 24편 9절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드라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망군의 주님 그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나는 예배자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편 30편 1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이거 왕되고 난 다음에 한 표현이에요 10편 35편 28절에 내호로 주님의 의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의 부르심 속에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치는 영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왕권은 영원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괴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다윗성 오늘날 틈에 예루살렘성으로 이제 이동시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요 와 이 사람이 정말로 예배에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3호 1화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주님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애본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괴를 이동시킬 때 여섯 걸음을 옮기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배를 안 드렸구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울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모시로 만든 애볶이에요 이것은 예배자의 옷이에요 예배자의 옷 왕복을 벗어버리고 예배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나와요 힘차게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다윗에게 임지하시니까 그 예배에 깊은 감동을 느낀 다윗은 체면이 금오가 없었어요 오로지 내가 영광을 돌릴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앞에 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런 모습을 다윗의 와이프 미갈이 본 거예요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한테 미갈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가지를 긁어요 3호의 6장 20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할 만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채통머리 없이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면서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3호의 6장 21절에서 자신의 아내의 이 말 앞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웠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나는 내가 왕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예배자로 서는 것을 나는 더 원해요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오 나는 언제나 예배자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 왜 축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왕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전에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고백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왕의 최종보다 왕의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눈을 탁 뜨시면서 여러분은 무엇부터 생각하셨나요? 예배자는 예배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주일 아침에 눈을 탁 뜨는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구나 예배자인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예배자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혹 눈을 탁 뜨셨는데 아 오늘 날씨 좋지 오늘은 놀러 가야지 아 오늘 내 비즈니스로 가서 못다한 일을 해야지 오늘 빨리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못한 일을 해야지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초정에 여겼는데 2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배자의 정신은 희미해지고 아 나는 왕이지 나는 왕이지 나는 이 백성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왕이지 나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왕이지 나는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왕이 되어야지 나는 사실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변했구나 그러므로 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들이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참된 예배 없이 인생 부흥은 생각조차 말하라 예배자로서 헌신 없이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은 생각조차 말하라 목사님 근거 되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근거로 사울 그리고 다윗을 제시하겠어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10편에 보면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던 한 패밀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패밀리예요 그 고라 자손이 쓴 시 속에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10편 84편은 고라 패밀리의 대표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0편 84편 1절 2절에서 그 고라 패밀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때를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그 고라 패밀리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죠 이 예배자 불러주신 것처럼 감사하고 황송하고 또 형광스러운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는 늘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10편 84편 10절에서 그 고라 패밀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사는 것만큼 축복스러운 것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곳 나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리 지키는 것이 더 행복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인 목사로서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잘 되느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가장 베이직한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무가 있기에 사람을 쓰는 거 아닙니까? 앰플로이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을 쓰잖아요 돈 들여서 뭐 하려고 앰플로이 쓰십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뭔가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돈 투자하고 앰플로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를 통하여 깊이 있는 유익을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산산히 깨뜨리며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불러주신 이유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경배받기 원하셔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포지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 부흥을 꿈꾸고 잘되기를 소망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께 온전히 피력할 수 있는 최선의 날이 오늘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요 후딱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배스킷볼 갈 거다 아이들 오늘 교육시킨 날이 중요한 거니까 후딱 예배드리고 오늘 날도 좋으니까 빛으로 가련다 후딱 예배드리고 오늘 다 못한 집 청소나 하련다 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 그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예배자의 자리로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직하게 마음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의 프라이머리 포지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기 예스하지 못하면요 인생 부흥은 꿈도 꾸지 마셔요 여러분의 인생 부흥을 꿈꾸신다면 필히 예스 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인생 부흥을 위하여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재헌신 하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